자, 아울러 쇼핑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 9,000원 하나당? 우와, 7만원도 안 하네? 패딩은 오, 13만원 펩시는 400원이야 야, 리바이스 바지가 막 2,900원이라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분도 예뻐 그래, 맛있게 먹고! 잘 살아! 포키의 지하철 어, 저리, 저리, 저리 아우, 야 아, 저거, 저거, 저거 뭐야, 그래서 지하었냐? 예, 예쁜 소녀 옆에 앉았네? 안녕 4분 뒤에 와, 저기 의자 앉아있어 아, 왜 이렇게 졸렸냐? 잠 잘 잤는데 달달한 거 먹어야 돼 달달한 거? 어, 초콜릿 먹을래? 아, 초콜릿 말고 진짜 웃겼어, 이 초콜릿 맛도 없어 그런 거 있잖아, 토키 그 뭐야 브랜드? 그 뭐야, 그 쫄득쫄득한 거 아, 딜라이트 같은 거? 어, 그런 거 하나 먹으면서서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이건? 콜라가 여러분, 600원이에요 큰일 났어, 이제 내가 진짜 파리에서 콜라방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누구한테 대단한데? 왜? 비싸니까 이제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 이제 먹어 ludzi 사례가 짜증나 ria 어, 굿 어, 찌룩네 어, 야. 이게 무슨 바다 편책 인가 봐 오c. 모래사장 오징어가 생선이야 생선이야 오오이 비와! 이 정도는 괜찮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8분 가야해요 저기 있네 저기 옵티모 옵티모 프리미엄 아울렛 트로스야? 그게 뭐지? 트로스에 뭘 미쳐다니네 이거 먹어? 먹어봐? 에이 아 귀여워 이게 신기해 어? 그래 그래 맛있게 먹고 잘 살아 스타벅스 있다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자 오 커피 한잔 삐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작년 파타싱마이빵스 뭐야? 그거 파푸치노 있어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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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오 예쁘다 이거 약간 알라딘스 느낌 어 그러네 어머 야 프랑두현 광고산 케이크도 먹을까? 오 진짜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데 얘 되게 싸 이거 뭐야? 2100원 2100원이야? 얘 900원이다 야 야 나 이거 먹을래 초콜릿 이거랑 음료 2개 먹을까? 어 미쳤어 1300원이야 4100원이잖아 이거 1300원 와 진짜 수복으로 체감하니까 이게 빡 온다 물가가 너무 싸다 저리야? 저리야 저리야 I like Korea 아 We love Turkey too 고마워 진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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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식해드리 하하하하 후후 이거 엄마야 이게 더 엄마야 케이크 봐 이거 한국에서 가나슈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한 5-6천원 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에 저는 프랑뿌치노 먹으려다가 오렌지 그 집 짜서 바로 해주는 백프로주스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급해서 새삼 싸니까 더 맛있네 음 더 맛있다 내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거 너무 좋다 나 토끼 너무 좋아 바로 스토리에 올리시 야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드려야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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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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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달라는 거야 안와보라고 한게 아니고 하하하하 이렇게 스포틀 세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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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 찍고 싶은데 하하하하 2,000원 3,000원 아 언더웨어만 있는게 아니네 빤스가 싸다 그랬어 빤스 안 봐봐 26,000원 한 9,000원 하나당 어 이거 12,000원이야 음 엄청 싼거다 그러면 그냥 티셔츠 제일 싫어해 오 이렇게 팬티 겸 24,000원 이거 너무 과하지만 이거 3만원 오오오 싸다야 싸긴 근데 CK 원래 거의 비하면 3만원 CK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야 폴로 인디림 저게 세일이란 뜻이래 어 진짜 리바이스 세일해? 바지가 막 9,900원이라던데 9,900원 아닌데? 4만9천원인데? 그정도 우오 되고 이거지 여름에 반팔 청바지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너는 약간 이런 생각 말고 이런 식으로 입어야 돼? 다 똑같네 6만원 이거 너무 예쁘다 7만원이야 세일이면 좀 더 싸겠지? 이거 5만원이네 6만원 5만원 네 이렇습니다 빨리 타미 가요 타미 한번 가봅시다 위에는 뭐야 저 마침 입은 것도 타미에요 맞나? 아 크로코다일이네 크로코다일이네 코스트거든요 어머니 얼마야? 6만원? 5만원 10만원 주고 샀었는데 패딩은 13만원 괜찮네 타미 진스야 섞여있네 이 반팔 피케인 어때요? 별로라고요? 조다님이네 이렇게 옆에 써있는거 타미 히피거 에서 나왔습니다 4만7천원 어때요 고객님? 소보다 남색이요 요거 팔 의향이 있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사이즈를 골라줄게요 고객님 기다려보았어요 봐봐 오 괜찮다 댄디해 손에 이제 패드하면 되고 송이 형옥도 없어가지고 예쁘다 여름에 오 너무 예쁘다 예쁘네 굿 택시하네 오케이 이거 깔끔하다 이런거 다 놔 그렇지 깔끔하네 그 위에 가둘 귀엽다 어 약간 대님 어 이게 얼마지? 2만9천5백원 오 오 발 볼 참 넓다 할까? 오 오 싼 맛에 식겠다며 해 향수도 있다 너 집에 향수 있잖아 아 향수도 타미 거 있다 타미이랑 뭔가 인연이 있네 신발이랑 티셔츠 산 7만원 플렉스 하셨습니다 우와 스포포트야 오오 오 오 KFC다 저는 버거킹 되게 좋아하고 노아는 KFC 엄청 좋아해요 전 뭐야? 청구력은 아니지? 맞아 1900원에 버거 2개 강티 저거 근데 버거 좀 작겠지 오오 야 뭐야 별거 다 판다 야 버거킹에서 야 장사 안되나? 하하하하하 한 조각에 한 조각에 두 조각에 우리는 한 조각일걸? 꼴? 저게 미쳤어 엑스트림 버거 치킨 2개 핫샷 핫샷이 뭐지? 미쳤어 야 먹을까? 야 미쳤다 가격이 왓슨스 우리나라에 없어졌어 랄랄랄라 그걸로 바뀌었잖아 우리 그거 사야돼 올인원 있나? 근데? 있지 시들에 있지 뭐야 이렇게 돼? 몸매가? 이건 저거야 제모 제모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되던데? 음식 한번 해볼까? 3600원 오 이렇게 싸네 어? 이게 뭔데? 울트라 더 잘된다는거 아니야? 이게 뭐야? 검은머리가 사라졌어 머리 다 뽑힌다는건가? 염색은 하나도 안되고 귀만 빨개진거 아니야? 얼굴에 닿을지 뭐야 도대체 오오 크다 크네? 하트 하트를 왜? 우와 견과류를 진짜 좋아한다 견과류 세상이네 500원이야 이 산망이 500원이래요 여러분 오렌지 아 레몬이 500원이다 요거트 야 너 요거트 이런거 사갖고 그냥 마셔 오오 요거트충이잖아 계란 삼 삼천백원 한판에? 한판에 30개 어 여기있다 콜라 오 오 더 싸네 이게 뭐야? 500원이야? 1리터에 500원이야 콜라가 우리 어제 구멍가게에서 오리라는데 혁신은 400원이야 물이 100원이야 하하하하하하 예쁜 물 먹어도 돼 우와 예뻐 얘 700원 700원 예쁜 물 700원 물이 비싸보인다 700원 레드불 700원 1300원 1300원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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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원 미친거 아니야? 우와 얘 예뻐 어 이거 너무 많나? 아니 집에 가져갈거면 안 묻지 아우 다 마실거 300원 그냥 이정도 먹으면 괜찮아 응 퓨마 퓨마 네 오오 너무 이쁘다 이거 아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면 예뻐 내가 밀리토리 잡았거든 어때? 뭐 그래 뭐 5만원 이거 어디에 보면 예쁘다고 봐야되나 응? 가하지 않고 가해 밀리토리에 이거 뭐 퓨마 피고 오호필퓨퓨퓨퓨퓨퓨퓨 après 저기 싸다고 사는 것보다 비싼 거를 하나 사는게 나아 아우 이 글씨들이 너무 찢어버리고싶네요 이게 있고 너무 이쁘지? 제발 강요 하지 말구여 본방한 표만 주세요 설득하려 하지 마시구여 와우 난리 났네 화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아 어울려 쇼핑 아 어울려 쇼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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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리ALK 고기 잘 달 constituents sf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맥주가 터키 에펠스랑 인도의 킹피셔랑 진짜 맛있어 샬롬 벨라 벨메 아우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이거는 공짜구나 로마티치 이런거 같고 소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 그렇구나 약간 요거트 맛인데 아 좋아 잘하고 있는거 아니야? 어 약간 쿨향이 조금 나구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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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죽이야? 응 어머 숟가락을 하나 주는거야? 없어? 아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오 닭죽이야? 닭죽인데 짜 어머 이렇게 올라온다고? 애기야 밥 먹고 있을때는 개도 안 건드려요 이거 봐 야옹아 여기 봐 여기 너 나온다 너 너무 귀엽다 너 여기서 많이 얻어먹었구나 빵 줘볼까? 응 이런거 먹여도 돼? 아니 그럼 나는 되게 신중하게 키운단 말이야 이즈오케이 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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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튀 오 스페셜튀 굉장히 소소한데 소방 안에 이 안에 무슨 약간 그런게 있네 뭐? 이렇게 감자 감자 퓨레 같은거 퓨레 매우 실망스러워 난 뭔가 이것저것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염통 맛이 나 뭐랑 띄워야 되지? 갈비찜? 갈비찜인데 약간 염통으로 만든 갈비찜 느낌 그리고 간장 베이스인거 같기도 하고 아 맛있네 여기 괜찮다 여러분 여기 괜찮네요 방블루 버틀 How can I say the delicious in Turkish? 척 레젯리 척 레젯리 척 레젯리 척 리 레젯 레젯 리 레젯리 초콜레젯리 네 맞아 그렇죠 맞아 초콜레젯리 자 이 터키 아울렛 하울 예 이거는 캘르빈 클레인 진 에서 산 빤스들입니다. 두 잔 들어있는 케빈 클라이언즈 코튼 스트릿이고요. 가격은 한 2만 6천 원? 저는 이거는 3개짜리고 이거는 2개짜리예요. 뭐가 다르냐? 이 3개짜리는 마이크로 피버. 이 뭐라 하지? 약간 이 재질이 실크 재질? 야 진짜 크다. 이거 무슨 반바지야? 3개에 2만 6천 원. 복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딱 입을 흰색 셔츠에다가 베이지색 바지 입고 볼캡 딱 쓰면 얼마나 귀엽게요. 저희 염색하려고 염색약도 샀습니다. 웰라 거예요 웰라. 이것도 한 2천.. 2천 5백 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 거예요. 4만 7천 원. 너무 잘 샀죠? 이거 4만 원 6만 원 아니었구나. 4만 원이었구나 진짜 싸네. 2만 9천 원 정도의 이.. 스니커즈. 어 스니커즈 단화. 너의 패션을 내가 한 층 올려줬지. 이거는 한 층 내려줬지. 아 다음 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거 아까 제미니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밀스럽지 않게. 이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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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포가 패션 살짝 들어가 있고요. 생활방수도 돼서 비 오는 날 입어도 아주 괜찮은 그런 패딩 되겠습니다. 슛! 그러면 이 안에 이거 워슨스에서 산 뉴트리지나 딥 클렌저. 어 야. 약간 뒷부분 웃어야 돼. 뉴트리지나 딥 클렌저. 아니 자연스럽게. 젤에서 웃어야 돼. 뉴트리지나 딥 클렌저. 뉴트리지나 딥 클렌저. 뉴트리지나 딥 클렌저. 뉴트리지나 Work Scripture uses. 스폰巴wn 기 doğrus의 딜 클렌저. 이쁘다 이쁘다 나 이렇게 빨려 나 이렇게 빨려